부천 신축아파트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이고요. LED 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자리 김치냉장고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가스콕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이고요.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 안쪽으로 부부욕실이고요. 첫 번째 중간방입니다.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는 두 번째 중간방이고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입니다. 고급찌개 시공된 메인 욕실이고요. 명성 카렌시아 분양사무실 평관입니다.